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이거 왜 다른거 맞는거지 우리 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진행이 안된다 머리가 묶어야 되나 언니 머리끈 우리 리비언이 긍정적이야 오케이 됐어 어 날 완전 기색으로 할까요? 오 야 휘나 아리야나 그러면 되겠네 오 좀 휘나리야 죄송합니다 설탕 콩나물 고기소스 콩나물 조금됨 설탕 콩나물 고기 고기를 라메찔 멘트 멘트 차비 슈퍼스 멘에이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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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용선 해제험 이거 왜 바지가 두 개지? 으악 왜 이렇게 쥈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시부로 해봐 왜 100인한지 모르겠어 여기서 내 할머니가 자리 질기 빠질 것 같고 이게 멀찌개야 멀찌개 미치겠다 수로병장 자체가 살살 안녕 안녕 수로병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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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추는 거 할게요. 시작! 떨렸다. 귤. 밤. 닭발이야? 뭐야? 패스. 애님 패스야. 어떡해. 진짜 못한다. 씨름! 징수. 소유. 조커. 잘한다. 제기차기. 발. 장화. 부츠. 발목. 근육. 언니 진짜 최악이다. 그걸 먹어? 간절. 직인 좀. 시간 가요. 시간 갑니다. 닭. 닭발. 소리내면 안되죠 언니. 소리만. 치킨. 이거는 안되요. 왜왜왜. 소리를 내셨어요. 얼른 다음 거. 이거는 해주지 마세요. 목도리. 소리도 다 해.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. 너무 잘한다. 탁구. 엄청 좋아해. 언니 소리. 스마일. 스파이더맨. 악어. 포효. 용. 하마. 하마. 끝이에요. 57초인데 똑같이 이렇게. 오. 그러면. 재밌다. 이게 재밌네. 치킨을 어떻게 이렇게. 난 치킨 좀. 승격적이야. 치킨을. 잘한다. 어. 재기차기. 아니. 가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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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게임. 추억의 공기놀이인데요. 힘의 합계가 스무살이 먼저 되면 승리합니다. 시작 승리는 가위바위보로 정해주세요. 오케이. 언니 공기 잘해. 물었어. 안 해보면 너무 오래됐는데. 진짜 오래되긴 했다. 자.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. 고추장을 찍고 그 다음에 채를 해야 돼요. 근데 고추장에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. 처음부터 다시. 맞아 맞아. 자 이거. 이거 잡고. 잡고. 이제 채가 좀 엄격해야 돼요. 떨궜다. 떨궜다 하면 금지. 안 되고. 가위바위보. 그러면. 1, 2, 3, 4. 이렇게. 갈게요. 혜리 했었지 최근에. 최근에 했어 공기를. 최근에 한 것도 신기하다. 최근에 한 것도 신기하다. 혼자서. 20년이면 꽤 장기전이야. 근데 고추장을 하는 의미가 뭐야? 원래는 그런 것도 있잖아. 네 번. 네 번 찍으면 네 번 먹으러 가자. 우리 채. 채. 오케이. 잠깐만 언니. 지금은 네 번 먹으러 가자. 우리 채. 아 얘기 좀 끌지. 얘기 좀 끌지. 언니 사기. 사기 대박이다. 언니 잡지마. 아 아 1부터 1부터 아 아 어 어 안 돼요 안 돼요 콩 안 돼요 아 정말 너무 오래 긴장되는 걸 너도 좀 놀았구나 아 아 너무 오랜만에 어 어 놀랬다 어 어 이거 살짝 피아노 좀 걸려요 피아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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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둘의 대견 되고 맞아요 히인이가 잘하네 어 괜찮아 3탄 자 어쨌든 그러면 이 게임은 저희가 20년을 휘인이에 그 엄청난 23살이었죠 23살 아 22 22 나이가 흘러 넘쳤어요 히인이가 두 번만에 22년을 먹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산됐어요 네 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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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취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이제 문별 화사가 이긴 걸 이겼습니다 1대 1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무슨 기절 그러면 1대 1이니까 연장전을 탕수육 게임 뭐 이런 걸로 네 네 알리오 올리오? 알리오 올리오 오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까지만 가도 성공이야 이거는 진짜 해볼게 시작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리오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아아 틀려 알리오 올리오 어 맞네 알리오 올리 맞네 아닌가 오 맞아 맞아 올리오 올리오 아아 아아 오레오로 할까 오레오 오 시작 오 오 아 오늘 틀렸어 끝입니다 어 나 왜 틀렸어? 안 틀렸어 나도 이상해 미안해 탕수육을 해보자 탕수육을 해보자 아 미안해 아 아 탕 수 탕 수 유 탕 수 유 탕 수 유 아 유 아 토마토 시작 토 토 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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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았지 토마는 맞지 아니 토마는 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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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걸 못하나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임 있잖아 각자마다 못하는 게임 아 아 그럼 몸으로 해보자 슝 쟤 네 이렇게 Antuck 승리가 되었습니다 네 탕수 이런 어이없는 우승은 또 처음이다 아 iteration 어대비하신지 몇 년 되셨죠? 오케이 통과 옆으로 가세요 장담 네 네 한 명씩 돌리는 거예요? 단체? 어때요? 그래 단체로 하죠. 누가 돌리는 거야? 언니. 생활의 여신? 이게 지금 누구 하나가 돌릴 수가 없어 이거는. 아니야 그냥. 그냥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돌리자. 그래. 같이. 자 손을 모으세요. 자 손 위로 올리세요. 저희가 합니다. 하나 둘 셋. 어이! 눈 감어 눈 감어. 눈 감어 눈 감어. 서로 입어. 눈 감어 눈 감어. 서로 입어. 내가 먼저 봐볼까? 눈 감어. 눈 감어. 눈 감어. 눈 감어. 자 빨리 다 같이 돌려보자. 다 같이. 사실은. 사실은 저희가 연습이었어요. 네 연습. 이게. 이게 진짜. 이게 진짜야? 거짓말. 진짜? 연습 그만해. 연습 그만해. 연습 그만해. 연습 그만해. 이제 내가 돌릴게. 지금까지 연습했으니까 내가 이제 돌린다. 하나 둘 셋. 고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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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마. 진짜야 진짜. 야 오늘 대박이다. 오늘 저녁 수침은 야외로 결정되었습니다. 와. 거짓말이야. 이게 우리가 하고. 아 잠깐만. 그러면은.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? 진짜 거짓말이야. 아 그래. 진짜 거짓말 한 번만. 야외는 결정 난 것 같고요. 여러분들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잖아요. 돈도 남아 있을 거고. 일단 대표님 카드가 있어. 아. 제가 해볼게요. 최. 최. 권한인. 자.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지. 하나. 자. 하나. 둘. 셋. 자. 다시 내리고. 하나. 둘. 셋. 누가 먼저 보셨어요? 일단 앞에 계신. 아. 비둘기 아닙니다. 근데 언니가 이러니까 샘 줄 알잖아. 그치. 이거는 뭐. 언니 할 줄 몰라. 근데. 와. 근데. 아니야. 언니 전혀. 잘못 이해했고요. 솔라씨. 근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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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. 오케이. 아. 제롬이야. 다시 낼게요. 시작. acja. 하이하. 정답. 땡. 땡. 너무 어렵나? allerdings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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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앞에 그것도. 그. 희연이 많이 치어. 희연이 많이 치어. 좀 더 보여 드릴게요. 흐이. 허이. 희엇. 누구예요? 어떤 분이요? 네 그 모자 쓰신 분 우와 어떻게 알아? 대단하십니다 이게 왜 생일을 맞은 사기인지 설명해주세요 제 답은 일단 생일 맞은 사기고요 이걸 맞추셨습니다 하지마세요 징 하지마세요 징 하지마시라고요 징 말씀하지마시라고요 징 언니 잠깐 들어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마세요 징 아니 진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받을게요 징 선물 안 받을게요 징 진짜 여러분 됐습니다 징 우정 영원하자 우리 우정 없습니다 징 먼저 공개라 해볼게요 할게요 지금 우와 이게 가운데 그거보다 양쪽 사이즈의 간어가 되게 그게 포인트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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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다 주시는 말은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는 것 자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대부분이야 역대급 기대해 응 역대급 진짜 기대할게 수윤아 역대급 수윤아 역대급 수윤아 역대급 애교 오케이 앉아 둬야 돼 앉아 둬야 돼 여기가 여기가 자리가 잡혀있어 아 다시한번 이건 했던거잖아 혜진아 역대급 나 이건 했던거야 이거 혜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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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혜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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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아이고 있는데 혜진아 혜진아 내가 어? 희이. 그래 난 시간 내에 아이컨을 또 찍었어 탈 목숨 탈 목숨 혜진아 아니 육소가 안 돼요 표정 nik 얼굴로 아 얼굴을 보내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 야 빨리 잡어 얼굴만 해야 돼 롱ré큽이야 하하하하 ех하하하하하 하하하학 하하하하 오와 너무 웃겼다 너무 웃겼다 잘하셨어요 눈물이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